제가 전반부에는 1970년대 초에 있었던 아엔대 정부의 이거는 사실은 칠레만의 역사라기보다는 대단히 세계사적인 사건이었고 민주주의라는 틀을 통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그런 구조를 개혁시키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그런 개혁을 과연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실험에 가까웠어요 물론 쿠데타로 비극적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정정당당한 수가 아니라 바둑판을 뒤엎는 반칙을 써서 이걸 중단시켜야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통해 사람들이 바라는 대단히 급진적이거나 혹은 구조적인 개혁을 충분히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말이 비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둡게만 볼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걸 군합발로 짓밟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랑 신자유주의로 얽혀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앞부분에 비해서 좀 더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노체트란 자가 결국은 어제까지만 해도 육군참모총장이었는데 갑자기 칠레의 무소불위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두환과 달리 단죄도 받지 않았어요 칠레가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칠레보다는 좀 나왔던 게 군부 통치자들을 어쨌든 사법적으로 심판을 했거든요 사형은 못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피노체트는 전혀 그런 걸 안 받았어요 나중에 권력 논 다음에도 호의호식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칠레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직도 한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영국의 대처였고 또 한 명은 누굴까요? 피노체트가 제일 존경한 두 사람 놀랍게도 한 명은 한국인이에요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를 대단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직권은 했는데 이게 그냥 아엔데가 싫어서 폭력으로 뒤집어 엎었을 뿐 이 사람들한테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아엔데 정부를 흔들리겠다고 미국 등등이 나서서 칠레 경제를 망쳐놨기 때문에 경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군합발로 직권했다고 하더라도 경제를 군합발로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도 대단히 난처했어요 그때 구원군처럼 나선 게 미국 유학파 출신의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칠레 경제학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유학했었냐면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유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 밀튼 후리드먼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이데올로그라고 평가받는 그런 경제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제자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경제 부처를 잡고 완전히 아엔데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경제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리광산도 다시 매각하고요 인간기업한테 매각하고 대부분 외국기업이죠 그리고 농지개혁했던 것도 다시 지주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물가가 대단히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잡냐면 이자율을 엄청나게 올려요 20% 막 이런 수준까지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자율이 막 그런 정도로 올라가고 그러면 누가 제일 고통받겠습니까 제일 서민들이 고통받는 거죠 아엔데 정부에 대해 엄청난 기대를 갖고 1970년대를 시작했는데 완전히 정반대되는 정책들이 73년부터 펼쳐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체제가 세계 최초의 신자유주의 체제였어요 자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시장지상주의적인 체제 나중에 프리드먼 만큼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유명한 프리드리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영국의 대처는 아직 집권하기 전이었어요 79년에 집권하게 되니까 대처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당신이 영국 보수당 당수로서 총리가 되면은 총리로 선출되면은 바로 해야 될 거는 칠레에서 지금 피노체트가 하고 있는 거를 영국에 그대로 해야 된다 편지로 보냈습니다 대처가 어떻게 답장을 했을까요 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냈을까요? 대처도 어쨌든 신자유주의 편에 서긴 했지만 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에크를 타일렀어요 선생님 여기는 영국입니다 영국입니다 칠레처럼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신자유주의를 하더라도 영국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하이에크의 그런 무지막지한 내용은 대처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칠레에서 맨 처음 실험됐던 이 시장지상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해서 펼쳐야 된다는 거에는 분명히 동의를 한 거죠 나중에 이거는 이제 73년부터 쭉 칠레에서 벌어졌고 79년에 영국에서 대처가 집권하고 80년 미국 대선에서 레이건이 승리하고 하면서 1980년대부터 바로 칠레에서 했던 모든 경제 정책들이 전세계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를 우리가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부르죠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어떤 여성이 칠레가 신자유주의의 고향이다 라고 썼던 거는 바로 이러한 세계사적인 맥락을 얘기한 거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칠레 경제가 성장하긴 했어요 피노체트 시기에도 성장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중남미에서 그래도 제일 앞서 나가는 경제가 멕시코, 브라질, 칠레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바로 아엔데 시기에도 숙제였던 칠레의 엄청난 빈부격차는 피노체트 시기에 더욱더 벌어지게 됐죠 지금 OECD 가입국이거든요 OECD 가입국의 인컴, 소득 불평등 흔히 이걸 진위계수로 표현하죠 지금 막대가 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거든요 보면 앞쪽에 주로 유럽 국가들이 있고요 불평등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쭉 보시면 지금 여기가 영국이고 여기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색으로 표현된 칠레예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는 불평등이 심한 쪽에 속하는데 지금 비교가 안 되게 높은 게 칠레죠 제일 높은 건 남아프리카공화고 한편으로는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내부의 소득 불평등은 계속 커진 게 피노체트 시기에 칠레 역사고요 이게 누구랑 비슷하죠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상황하고 거의 같죠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강남구 대치동, 개포동 모습이 아니고요 바로 칠레예요 여기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서민들이 사는 판자촌 하나 극명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연금으로 뭐가 있죠?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칠레에는 국민연금이 없습니다 칠레에는 모든 국민들이 연금계좌를 만들게 돼 있어요 연금계좌를 어디다 만들까요? 민간연금회사에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연금회사를 통해 연금을 받아요 그 얘기는 뭐죠? 칠레 국민들의 연금이 고스란히 민간, 사적인 금융자본에게 다 위탁돼 있다니 이게 전형적인 피노체트식 완전히 생신자유주의의 모습입니다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가 시작됩니다 1973년부터 86년 사이에 우리와 비슷하게 칠레에서도 치열한 민주화 투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 대부분 20대 이상은 많이 죽고요 혹은 외국으로 망명을 했고 그때 1973년에 10대였던 그런 청소년들이 성장을 해서 민주화 투쟁에 나서요 우리 80년대 초중반 그런 분위기랑 거의 같았죠 치열한 투쟁을 벌여서 우리가 1987년에 6월 항쟁이 일어나서 제6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바로 그 시점 86년, 87년에 칠레에서도 치열한 가두투쟁이 벌어지고 피노체트가 양보를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겠다 단 우리랑은 결정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기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들기는 했지만 6월 항쟁 끝나고 나서 헌법을 새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제6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칠레에서는 피노체트가 자기가 헌법도 없이 그냥 무식하게 계속 집권을 하다가 80년에 헌법을 만듭니다 완전히 비민주적인 그런 헌법이죠 그런데 그 헌법을 바꾸지 않고 그냥 대통령 선거만 직선제로 바꿔서 대통령 직선 투표가 87년, 88년 요 때에 실시가 돼요 우리보다 불철저한 민주화죠 군부 세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그냥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 선거만 직선제로 바뀐 거예요 직선제로 하게 되니까 요 때 흥미로운 게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아엔대 정부 시기에는 그렇게 서로 싸웠던 기독교 민주당과 그리고 예전 인민연합을 구성했던 정당들 중에 아엔대가 속했던 사회당 이 두 당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인민연합 내에 있었던 공산당은 좀 왕따가 됐어요 공산당은 좀 왕따가 되고 사회당과 기독교 민주당이 서로 연합을 해서 콘체르타시온이라고 우리로 번역하면 합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새로운 연합을 만듭니다 인민연합 대신에 합작이라는 새로운 연합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좀 어떻게 되는 셈입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거죠 기독교 민주당이랑 사회당이 서로 연합했으니까 그게 경제사회 정책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피노체트가 신자유주의를 일단 뿌리를 내렸잖아요 이 사회당 기독교 민주당 연합 콘체르타시온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하지만 경제사회 정책에서는 피노체트가 만들어놓은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다는 게 기조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군부정권에서 만든 경제사회 질서를 그 유산을 이어받는다 그 질서가 뭐죠? 신자유주의 질서 왜냐하면 80년대 말쯤 되면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전세계적인 표준으로 되고 있었거든요 정치에서는 분명히 피노체트의 말도 안 되는 독재를 끝내지만 경제사회적으로는 오히려 피노체트가 만든 질서가 전세계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기 때문에 이거 가는 수밖에 없다 아엔데 시기의 개혁은 아엔데가 속했던 사회당조차 폐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정치적인 민주화 그러나 경제사회는 사회 질서는 계속 피노체트 체제로 간 겁니다 이게 80년대 이후에 계속 쭉 칠레 역대 대통령이에요 집권했던 이분이 아일윈이라는 88년에 곧바로 대통령에 당선된 기독교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고 라고스라는 아엔데 정부에서 장관도 여기 맺는데 사회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됐고 바로 이 대통령 시기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랑 같이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레이라는 아엔데 전에 대통령했던 기독교 민주당 프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집권을 했고 그리고 2000년대에 바첼레트라는 이분은 사회당 소속인데 이분 아버지가 피노체트 쿠데타 일어날 때 공군 장군이었어요 근데 쿠데타에 반대해갖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고문받다 죽었거든요 이분은 민주화 투쟁을 했고 그 대통령이 됐고 투쟁의 경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리고 아엔데 정부에서 활동했던 그런 이력도 있고 등등 칠레의 질서가 많이 바뀌었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빈부격차의 그런 경제사회 질서는 유지됐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이게 민주화 이후에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그런 정당이 계속 집권을 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 신자회주의 질서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된 어떤 나라랑 사실은 대단히 비슷하죠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랑 이 부분에서 좀 역사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그런 빈부격차에 항의하면서 칠레 어떤 사회 분위기를 좌우한 운동이 칠레에서는 학생운동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운동이 우리는 학생운동 하면 대학생 학생운동이잖아요 여기서 학생운동은 물론 대학생들도 했습니다만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한 운동이에요 근데 중고등학생들 칠레의 그런 학생복을 보면 약간 옷 입고 있는 모습이 펭귄같이 보이거든요 실제 칠레의 펭귄들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펭귄 시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하는데 2000년대부터 이런 우리로 치면 더불어민주당 성격의 그런 정권이 있을 때부터 중고등학생들이 계속 시위를 했어요 왜냐하면 피노체트가 만들어놓은 교육질서가 대학교는 거의 100%고 중고등학교도 대부분 사립학교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조차 상당한 등록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빈부격차를 더 강화시키는 교육 모순 이런 거를 중고등학생들이 앞장서서 거리에서 시위하고 했던 거죠 이게 2000년대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서는 그런 2000년대에 중고등학생 운동했던 그 세대가 이때 대학생이 돼서 우리 반값 등록금 시위 벌어졌던 바로 그 2010년대 초에 칠레에서는 등록금 폐지, 대학 무상교육이죠 대학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대학생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어요 이 세대가 지금 칠레에서 30대 정도가 되면서 칠레의 진보적인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세대가 돼 있습니다 칠레의 MG세대는 대단히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게 좀 우리랑 달라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흐름이 폭발한 게 2019년 시위였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기 직전에 혹시 외신에서 칠레 소식 자주 접했던 기업 있으십니까? 이게 막 활활산처럼 타올랐다가 바로 2020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한동안 소식이 뜸했었는데요 2019년 가을에 이때 여당은 피노체트의 그런 계보에 있는 우파정당이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아일리인 때부터 1988년부터 2010년대 초까지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계속 집권을 했지만 그들이 어떤 사회경제적인 개혁 이런 것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바람에 많이 신뢰가 상실되고 그러면서 피노체트 계승 세력이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한 게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이때 정부의 여러 가지 조처 중에 하나로 공공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을 했어요 지하철 요구 이게 액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백 원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대부분 지하철 같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지금 경제사회 상황도 안 좋은데 우리들한테만 이렇게 부담을 물린다 여전히 반서민적인 그런 경제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거에 항의하면서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했는데 그 당시 경찰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어요 마치 우리 이명박 정부 초기의 촛불 시위 그런 양상이랑 비교해 보시면 비슷했을 것 같은데 이 경찰이 10대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어른들이, 나이 많은 성인들이 시위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칠레 주요 도시의 거리를 점령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발단은 교통비 인상 저항으로 시작됐지만 단순히 교통비 인상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들 경제사회 질서에 대한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을 했어요 특히 저소득층, 서민층을 중심으로 시위에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세바스찬 피니에라라고 하는 우파 대통령이 난국 타개용으로 뭐를 제안했냐면 그동안 이미 1980년에 피노체트가 만든 헌법을 아직까지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칠레의 지배 세력들조차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참에 헌법을 개정하자 실제 시위대 안에 요구 중에 아엔대 정부 시기에 인민연합이 내걸었던 공약에도 있었던 바로 상원 폐지 등등의 그런 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이번 시위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거를 일부분 받아들여서 방향을 돌려보려는 거죠 개헌 논의할 테니까 시위는 일단 좀 자제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이 제안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에는 시위대 안에서 그리고 야당들 사이에서 이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당장 좀 시위를 자제시키려는 꼼수다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데 시위대 혹은 좌파 세력 안에서도 어쨌든 개헌이라는 과제가 중요했었고 그리고 지금 모처럼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신자유주의 질서를 바꾸자는 굉장히 근본적인 요구까지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요구를 받아 안는 대단히 진보적인 그런 헌법을 이번 기회에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 묵혀왔던 지금 지체되어 왔던 개혁을 개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좀 일거에 돌파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 얘기가 서서히 동의를 얻으면서 그럼 좋다 저의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제안이긴 하지만 일단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되 정부는 당연히 그거를 기존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기존 국회에서 논의를 못하겠다 기존 국회에서 할지 아니면 새로 대표를 뽑아서 헌법을 논의할지 자체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어요 대통령이랑 우파 정당들 입장에서는 일단 시위를 자제시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좋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국민투표를 실시했어요 국민투표가 여러 항목으로 돼 있었는데 헌법을 바꾸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헌법을 바꾸려면 어디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존 국회 새로 뭘 수집해서 뭐 이렇게 여러 문항으로 물어봤는데 일단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데 다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애초에 예상을 깨고 기존 국회가 아니라 새로 기구를 소집해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게 다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집이 됩니다 기존 국회는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상원도 있고 하원도 있는데 따로 헌법재정, 시민 원래는 의회라는 말이 표현이 맞을 텐데 의회라고 하게 되면 기존 의회가 반발하니까 나름대로 타협을 한 거죠 시민회의, 컨벤션이라는 이름으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 투표를 했어요 완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그래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선거 결과도 애초에 예상을 깼어요 우파 세력이 3분의 1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민주당, 사회당 상당히 주류화된 야당도 의석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그보다 왼쪽에 있는 공산당이나 공산당보다 더 급진정의 세력 혹은 정당도 없는 거의 아나키스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 의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2019년 시위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여기서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는 와중에 대통령 선거가 애초 스케줄에 따라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에서 원래는 민주화 이후에 계속해서 피노체트 계승 세력과 콘체르타시온, 사회당, 기독교 민주당 연합 이 양쪽이 양대정당 역할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산당은 거기에 끼지 못하고 소수정당으로 있었고 그런데 그 구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공산당과 그리고 2000년대 중고등학생운동 2010년대 대학생운동을 통해 성장한 젊은 급진좌파 이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만들었어요 그 연합의 이름이 뭐더라? 변화에 찬성하라 남미 정치 세력의 이름을 보면 우리한테 상당히 낯선 그런 이름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무튼 변화에 찬성하라 비슷한 그런 이름의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합 내에서 또 결선을 했어요 후보 단일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아엔데이랑 네루다 사이에 단일후보 만들려고 노력한 것처럼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이 사람이 바로 2010년대 대학생운동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지금 나이가 30대밖에 안 됩니다 가브리엘 보리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결선투표까지 해서 지금 칠레에는 결선투표제가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보시면 대통령이 팔에 문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칠레 분위기를 잘 보여주죠 이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찾아간 곳이 누굽니까? 아엔데의 두상입니다 여기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아까 맨 처음 나왔던 그 여성이 들고 있는 피켓 신자유주의가 태어난 이곳에서 신자유주의를 끝내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를 끝내는 중요한 모멘트로 지금 상정을 한 게 이미 시작된 바로 그 개헌 국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헌법재정시민회의 내에 상당히 진보적인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그런 대표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신자유주의를 무덤에 보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개헌안 국민투표를 몇 달 전에 했어요 한 세 달 전에 했었는데 개헌안이 부결됐습니다 50%를 넘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기대를 하면서 바라봤는데 칠레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부결된 겁니다 잘 봐야 될 거는 일단 투표율 자체가 높지 못했어요 이게 좀 근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죠 그동안 칠레 같은 경우도 아엔대 정부가 실패한 이후에 계속해서 정치를 통해 일반 사람들의 삶을 낮게 바꾼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투표 기권층이 많아요 이번 국민투표에도 그게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변화의 동력이 많이 약해진 거죠 2019년 시위 이후에 그 에너지가 또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이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를 바꾼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복잡한 내용이 안 들어가고 상원 철폐 이거 하나만 들어갔다 그러면 오히려 통과됐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정시민회의에 모인 여러 대표들 그중에는 수백 년 된 그런 원한 이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선주민 대표들 원주민 대표 우리가 흔히 인디오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여성이나 성소수자들도 있고 노동 대표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다 문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구로 들어가다 보면 칠레에도 개신교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칠레의 기존 카톨릭 교회보다 오히려 새로 늘어난 개신교 교회가 훨씬 보수적이에요 특히 성소수자 문제나 낙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법재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죠 그리고 선주민 권리를 굉장히 강하게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또 선주민 권리 그런 거에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 헌법에 담겨져 있는 진보적인 내용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변화에 반대하는 아주 다양한 힘들을 결집시키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 사회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많이 참고를 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아무튼 칠레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과정이 일단은 시작이 됐지만 지금 난관에 복착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앞에 봤던 보리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헌한 부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 다른 방식이나 그리고 헌법개정 자체는 어쨌든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하자라는 건 확인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헌법개정을 계속 시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여전히 일진일퇴의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 어쨌든 칠레의 전투는 계속된다 이 칠레의 전투라는 게 아엔데 정부 시기를 기록한 유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고 그랬는데 그 제목을 제가 활용해서 이렇게 붙였고요 지금 이 아엔데 동상은 아까 폭격당한 모네다 궁 앞에 이 동상이 세워졌어요 다음 주에 제가 하게 될 브라질의 룰라 같은 경우가 2002년에 대통령 선거 당선되고 나서 칠레 방문했을 때도 바로 이 동상 앞에 찾아가서 헌화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엔데 대통령이 9월 11일 날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잠깐 시간료에 있을 때 라디오로 마지막 연설을 했어요 그게 전파에 타서 지금 녹음돼서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저는 쉽게 들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는 이렇게 쓰러지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길을 열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연설을 끝냈습니다 그게 허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실제 역사로 전개되고 있다 이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실제 얼마나 지금 성과가 있느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옳은 방향을 계속 시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중간중간에 실패가 있더라도 이거를 칠레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역사와 칠레의 역사가 그런 측면에서 서로 겹친다는 걸 또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가 소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 엄청난 역사 때문에 이걸 다룬 영화나 문학 작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실제 역사를 담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 한 것만 소개해드리면서 끝냈겠습니다 아엔데 전기가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 한 3, 4년 전에 나왔는데요 칠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아엔데 전기인데 대단히 잘 쓰여진 전기예요 이 책을 한번 시간 되실 때 꼭 읽어보셨으면 해서 소개해드리면서 끝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어떻게 잘 들으셨죠 여러분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막 너무 이제 압축하고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대목이 많은데요 그런 점에서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보충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투표가 부결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결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헌법 개정안 부결하고 대통령 임기는 상관은 없죠 네 하지만 어쨌든 보리치 대통령이 좋은 헌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거를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로 내걸어서 당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정시민의회에서 만들어놓은 개헌안 자체는 이제 무력화가 됐지만 새로운 개헌안을 마련해서 다시 구미투표를 붙이는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 임기 중에 과제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게 아까 중고등학교 교육이 사립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학 진학률이나 문맥률 혹시 그쪽으로 대한 데이터나 혹시 제가 지금 구체적인 그런 수치나 이런 거를 외우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 그동안에 이제 학생운동 성과들이 많이 쌓여서 제가 이 사립학교 비중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 완전하게 대학 무상교육이 되지는 못했지만 거의 절반 이상 정도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바첼렛트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 등록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학생운동의 성과로 우리보다는 나은 그야말로 저쪽에는 반값 등록금을 일단은 실현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칠레는 역사청산이 시도가 없었던 건가요?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제 칠레 사람들이 제가 한으로 남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참 안 좋은 부분이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칠레 내에서 그걸 칠레 국민들의 힘으로 하질 못하니까 스페인에서 피노체트가 다 늙어서 마음 놓은 상태에서 스페인 여행하고 있을 때 스페인 검사가 피노체트를 검거했어요 여러 가지 반인도적 범죄를 했기 때문에 반인도적 범죄를 스페인 국토에 있는 그런 국제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한 사람은 스페인 치안당국에서 잡아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검사가 잡아다가 구속시켜서 재판을 했거든요 이게 의미 있는 과정이었지만 칠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칠레인들의 힘으로 그를 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송사까지 벌어졌죠 그리고 결국은 피노체트는 다시 풀려나와서 칠레에서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그런 부분들 대단히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우리랑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국면에서는 우리의 민주화가 더 앞서갔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칠레 사람들은 쌓이고 쌓였던 게 최근에 폭발하면서 또 우리가 못 시도했던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또 이 역사가 얽혀 있지 않는가 싶고요 보리치 대통령과 관련해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이 양반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리고 지금 정부 주요 정책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데 핵심으로 내걸었던 게 세 가지였습니다 노동권, 신자유주의 시기에 우리랑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힘이 약해지고 비정규직 늘어나고 한 부분들을 바꾸겠다 이거랑 여성의 관리 돌봄이라든지 여성 노동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여성 정책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세 번째가 바로 기후위기 대응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1970년대 옛날이잖아요 그 이후에 변화된 시대에 우리 시대의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사회개혁의 방향은 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한테 참고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를 칠레의 역사를 정말로 가슴에 와닿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몇 번이나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이엔드 대통령의 죽음 또한 저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가슴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우리는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될지 내가 그 수호자가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강의를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브라질이고요 더 따끈따끈한 여기 계신 분들은 꼭 다음 주에도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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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